또한,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! 저를 맞을 때 힘껏 주신다면 이 공사의 무능한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! 그걸 영어로 해보시겠어요? 네 로인씨는 식품염디가 왜 하고 싶어요? 네,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미각으로... 아, 외운 거 말고, 자소서나 1차 면접 때 했던 얘기 말고 진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로인씨는 알맹이가 없어 열정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아니, 어떻게 이모 면접까지 올라왔지? 제가 식품염디가 되고 싶은 이유는...